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붕입니다 오늘 제 난초여행 66회차 난초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방송한 것처럼 덴드로나 워크리아나 기르는 물주는 시기하고 키우는 배양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제가 난초여행 66회차를 워크리아나 키우는 재배법을 부양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 터득한 것을 그냥 저희들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는 조금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기르면은 제가 잘 기르면은 어떤 호르몬 약을 썩어서 꽃을 많이 피운다든가 어떤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꽃을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 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는 기르기 때문에 우크리아나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브라질 일기도를 먼저 떨봐야 됩니다 그죠? 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그죠? 브라질이 우리나라 남한, 남한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전체 면제가 있습니까? 38배랍니다 그 규모에서 나오는 난초들을 다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저는 그걸 다 어디에서 이름만 보면은 어디에서 체지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유래를 저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죠 절반 정도 해도 어마어마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이제 이름이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이제 참조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안 무너지고 잘 자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정확하게 이제 일어나야 나중에 시행착오도 이제 안 하고 나중에 종자육종을 하더라도 어떤 꽃이 나올지 아십니까? 그걸 미리 감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무리하게 분주를 해 가지고 위에 족보가 모르되니까 그죠? 거기에서 나중에 이상한 꽃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기르다 보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부양의 나름대로 그걸 죽이지 않고 안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리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노마법을 따라야 되고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오면은 최고 맛있는 김치찌개 그죠? 김치를 먼저 제일 먼저 먹는 거에요 그죠? 호떡이라든가 그죠? 막 이렇게 서민들이 각장 먹을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그죠? 그래도 얘네들도 고향에서 이래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도 오게 되는 것들면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풍토에 맞게끔 길러져야 여기에 우리나라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점차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에요 식물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상식을 기본 상식을 좋은 학자들 그죠? 좋은 온실의 환경 그죠? 또 이래 가지고 뭐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배워 가지고 안 있으면 내가 아는 걸 조금만 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막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내포 해 가지고 괜히 우리 구독자님 혼란만 시켜 가지고 더 많이 죽이는 거에요 더 많이 죽이고 이래 하는데 그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나중에 이래 보시면은 저희 부양인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혹독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서운지 그걸 저는 이래 가지고 이 애들을 정말 야생에 거기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를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길러서 예쁜 꽃들 피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하는 것들면은 제가 좋은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들면 그분들이 일반 아마추어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거에요 제가 혹독하게 이렇게 길러 가지고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분들 아니면 일반 구매자 분들 이래 가지고 사 가셔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렇게 주시라고 하는 것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양제품들이에요 그만큼 물에 갈망이 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죠 보이죠? 이렇게 돼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소리 들려서 숫대가 그냥 빠스러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올라오죠 그죠? 뭐 저희들이 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이들이 물이 이제 이래가 크게 자랄 수 있게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 정도를 가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물을 주게 되는 것들면 이 애들이 그냥 또 하나야겠습니까? 이 시행착오를 깨끗어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이 애들이 발부를 행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래 가지고 수십 년간 수십 년간 이래 가지고 약 한 20년간 이 워크라너를 터득을 하면서 터득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워크라너를 줄도 모르고 아니겠습니까? 길렀습니다 워크라너를 모르고 이거는 왜 카틀리아인데 왜 입속에서 꽃이 나오지? 저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했듯이 중간에 이제 이런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워크라너를 정확하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게 되고 이랬는데 저희 부양을 이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니겠습니까? 참 뭐 그 많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었지만은 지나갔었지만은 부양을 결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간 사람들은 극히 없는 거예요 그래도 꾸꾼이 아니겠습니까? 부양은 부양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오늘 날 대한민국의 최고의 워크라너농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결국 이제 그게 외형은 제 방법이 맞았다는 거거든 그죠? 제 방법이 맞았다는 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난초를 이렇게 기르면서 이 밸브가 보면은 밸브가 얼마만큼 크게 가지나 따라서 아니겠습니까? 크게 가지나 따라서 이게 물주머니를 크게 가지다는 뜻은 그만큼 근기가 심하고 혹독하게 아니겠습니까? 환경에서 자란다는 걸 그걸 오래전에 저는 알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아마 초보자들이나 이래서 조금 안 닦고 남의 건 조금 이제 카피를 해 가지고 벗겨 왔던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물을 그냥 무조건 들여다 부습니다 들여다 부으면은 이 애들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기 때문에 대두렉이면은 제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조금 덜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죠? 덜 자라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아니습니까? 잘 기르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그걸 막 욕심을 내고 올해 다 키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 애가 아니습니까? 뭐 1, 2년 만에 다 큽니까? 엄마 배 속에서 나와 가지고 최소한 20년을 자라야 아니습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하고 아니습니까? 제대로 된 아니습니까? 그게 청소년 기를 쓰는 기를 거쳐 가지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목에 이래 가지고 이걸 바로 키우려고 그러는 것들면은 그게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지고 거의 무너져 버렸는데 제가 그는 예를 한 개 한 개 짚어 가면서 아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 여기에 보시면은 분주를 하고 나서 분주를 하고 나서 물을 주지 않고 안 있으면 신화를 올리는 거예요 신화를 올리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게 아직도 탄저균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보통 분들은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분주를 해 가지고 매네들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은 소독을 한다시고 낙스 같은 데 담그고 이러는 것도 얘네들이 사람도 아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사람도 낙스 때문에 낙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식물은 진짜 잔인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냥 진흙 이래가 잘라 가지고 우리 숯에 꼭꼭 심어 가지고 다 두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게 모든 이래가 생명의 본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낙스에 그 매네들에 담그고 소독하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픈 사람을 갖다가 아니 있습니까? 그걸 아픈 걸 갖다가 아니 있습니까? 그걸 하는 것들은 매네들 담그는 것들은 여기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 낙스들은 여기 소독이 되겠다 그게 감염이 돼 가지고 바로는 안 죽습니다 한 3, 4개월 6개월 후에 아니 있습니까? 이 아들이 모든 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건 사용하지 말고 그냥 숯때 이렇게 분질을 할 때 숯때 아니 있습니까? 깔끔한 숯때 포예를 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가만히 말아 두고 그때는 젖은 숯때를 해 가지고 분갈이 하자고 물 주지 마시고 아니 있습니까?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잎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도 이 잎은 그냥 나중에 파란게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에 빠스락거리는 잎은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게 잎 한 장 떨어지고 다음에 요거 하나 받아내는 거는 우리 인생 사례도 마찬가지고 손자가 태어나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은 이래 가지고 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또 다른 또 생명이 태어나면 아니 있습니까? 또 다른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없어지고 아니 있습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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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을 다 붙여 날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 순리대로 아니 있습니까? 그죠? 보통 한 4개월 정도는 물을 거의 안 준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길러 봐 보세요 오늘 제가 그 혹독한 방법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분주를 하고 나서 아니 있습니까? 약 40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준 겁니다 40일 동안 분주를 하고 나서 요 아이도 분주를 하고 나서 40일 동안 물을 안 줬던 아이예요 그죠? 깔끔하게 올라왔죠? 그 대신에 요 아이는 발부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발부가 깔끔해서 아니 있습니까? 올해 신문을 받아 가지고 조금 빠르게 기르라고 해 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입 끝이 오그러져 버리죠 그죠? 여기는 물을 안 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앞에 보이시죠? 전진 잘라먹은 거 보이죠?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길러죠 여기에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저 학대를 당겨 보겠습니다 음 당겨 보면은 뿌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뿌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뚫고 내려옵니다 요 뿌리가 숫대 속에 예를 들어 감으로 감으로 아니 있습니까? 2cm 정도 아니 있습니까? 들어갈 때까지 아니 있습니까? 2cm 까지 파란기가 안 보이고 아니 있습니까? 아예 안 보일 때까지 물을 적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날은 전혀 전혀 저녁이 아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요거 한 4월 말경이나 4월 말경이나 4월 말경이나 5월 초대에서 아니 있습니까? 저녁에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그죠? 저녁에 이래 가지고 이제 물을 살짝 이래 가지고 비 오는 것처럼 가랑비 오는 것처럼 한번 싹적 주시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번 살짝 주시고 아니 있습니까?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주시고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간수를 점차점차 늘려 여름에는 아니 있습니까? 거의 물을 많이 안 줍니다 10일에 한번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주고 15일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주고 나중에 8월 15일에 찬바람이 날 때는 아니 있습니까? 거의 5일 주기 5일 주기 그죠? 이렇게 수태가 마르면 주고 수태가 마르면 주고 아니 있습니까?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뭔가 볼록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아니 있습니까? 또 물을 안 주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꽃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신화가 이래 가지고 자라 놓고 어느 정도 잎이 자랄 때 아니 있습니까? 봉투 속에 있을 때 물을 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중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나중에 깔끔하게 아니 있습니까? 나중에 동그랗게 이렇게 팁니다 요거는 이렇게 어리도 아니 있습니까? 뿌리를 바르내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많이 커도 뿌리를 안 냅니다 그죠? 왜 그렇게 있습니까? 물을 줍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이미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잎이 깔끔하게 펴졌죠 그죠? 이게 뿌리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죠? 물을 안 주고 안 주고 이래가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파란뿌리가 숫대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아니 있습니까? 안 보일 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약 한 3-4cm 정도 자랑 오나서 아니 있습니까? 물을 조금씩 주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요 아들이 입속에서 딱 빠져나와 가지고 밟을 극히게 아니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 세력을 학장을 하는 거예요 세력을 학장하기 때문에 세력을 학장하기 때문에 세력을 학장하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너무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물하고 물 마주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워크라나나 카틀리에 식물 꽃에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 시중을 아무리 참 자라는 걸 좋지만 물 시중을 참 자라는 걸 좋지만 아니 있습니까? 식물이 내 원하는 대로 아니 있습니까? 따라오고 만들어야지 내가 식물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식물은 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쳐다보면 오냐오냐 하면 안 있습니까? 손자들 손자들이 다 버릴 데 없이는 거예요 훈계를 해 가지고 따끔하게 가리킬 때는 따끔하게 안 있습니까? 가리켜줘야 나중에 성인이 돼도 그러는데 요즘 안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쳐다보면 사이에 보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안 있습니까? 나이 많은 게 베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러움을 어떻게 받으려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미리 하기 전에 요즘 청소년들이고 어느 정도 젊은 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직도 이팔청춘입니다 그래하고 워크리아나는 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습니까? 가는데 4월 말일까지는 저희들은 거의 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태를 봐가지고 한 개 한 개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주고 이 정도 되는 경우에서는 거의 한 4월 말 정도 돼서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줄 테니까 4월 한 20일 정도 되면 아마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4월 말까지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4월 말까지 아니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잎이 아니시면 몇 개 떨어지겠죠 그래서 워크리아나는 밟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잎을 소진을 해 가지고 밟을 야생지에 한 번씩 보시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야생지에 한 번 보면 완전히 밟을 우리는 그래도 이게 안에서 온실안에 하나 일반 가정집에서 가르기 하나하나 밟을 가 어느 정도 거기에 있지만 야생에서는 밟을 가 딱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우기를 맞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난처를 포기를 해 버리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게 잎이 나중에 떨어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잎이 떨어져도 이렇게 잎이 없어도 이렇게 이래 가지고 분주를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보시죠 보이죠 잎은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들면 그렇게 이렇게 혹독하게 해 주셔야 돼요 더 참조가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부양 카페 회원님 중에서 회원님 중에서 회원님 중에서 호야라는 분 그죠 호야블로우라서 가장 유명하죠 그분이 요렇게 책을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래 가지고 심사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보완을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에요 여기에 한번 대충 이래 가지고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생기 아니겠습니까 자생기 환경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백화사전이라든가 그 난초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화사전이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양의 회원으로서 여러가지 이런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걸 한 개 한 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입을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에요 요거는 아마 여기에 제가 이걸 저희리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거비 인쇄비만 받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초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죠 요렇게 다 할 거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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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맨 마지막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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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폐 하고 용어 같은 거 꽃이 이렇게 물방울 이런거 특혜라는 다양한 색 화색 같은 거 이런거 해 가지고 약 한 몇 장 몇 장 50 일곱 장 30장 30장 분류를 해 가지고 60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책을 다 만들어주면 가정 여러가지 인쇄비만 받고 있습니까 인쇄비만 받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한 200분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유튜브나 그죠 카페에 100부를 100부 정도 판매를 하고 유튜브에 100부만 판매를 하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한정판으로 이렇게 아마 만들거에요 요기의 책을 그동안 호연님이 노고하고 아니겠습니까 인쇄비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구매의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느정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던가 안그러면 제 전화번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한번 살짝 응급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한 200개를 만들건가 100개를 만들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한정판입니다 저희들은 200개 이상은 200부 이상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호연님한테 대단한 박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저희들 워크리아나 그죠 워크리아나 키우는 방법 카틀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프리니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리니스는 1년에 교배종 같은 이래가지고 소프리니스 교배종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1년에 꽃을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꽃을 피우기 때문에 조금 물을 자주 주셔야 되겠죠 그쪽 등기가 닿기 때문에 이야 여기에 제대로 된 표본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뿌리다 깔끔하게 내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뿌리 내린다 이거 이걸 기다리셔야 되는거에요 나중에 잎은 빠지고 나오면 그죠 잎은 빠져 나오고 나면 얘네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고 습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으시는 분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아파트 베란다 문 양쪽으로 베란다 문 안있습니까 베란다 문을 양쪽으로 약 5cm 정도만 열어두고 안있습니까 그죠 온도가 워크라나 기원에 대해서 워크라나 된다면 봄 시기에 이래가지고 약 30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격차를 더이상 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주무실 때는 베란다 바닥에 물을 흠뻑 뿌려주시고 그죠 조그만한 선풍기를 천장에다 닫으시던가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류현상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보통 보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 아니십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스프리를 주고 하는데 난치를 최고로 잘 기르려고 그러면 첫째 없애야 될 걸 아니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스프리를 없애야 됩니다 대신에 물주전자를 구비를 하세요 스프레이를 없애야 됩니다 두번째 가위 없애야 됩니다 세번째는 오스모커트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구구 세 개만 아니십니까 없애면 난초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기 때문에 구구 난초에 크게 영양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영양을 필요하게 하는것은 하이프넥스 아니십니까 구구 주시고 억지로 나중에 마감프라든가 꽃마이피우기라고 마감프라든가 또 호르몬제를 넣어 가지고 꽃을 억지로 피우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물론 본인은 기릅니다 본인은 기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꽃이 좋아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거는 백프로 죽는다고 보십니다 꽃 많이 다른 것은 대두리이면 구매하시는 것 때문에 발브라든가 모든 진행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유튜브인들 중에서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워 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보시면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일본 언젠도 워크란을 기르신 분들은 그 상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대두리기면 아니십니까 그죠 그거는 무분별 아니십니까 그죠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는 대두리기면 사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 사시는게 검증적으로 이익이고 좋은 취미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여기에는 보면은 다 쳐다봐봐서 잎이 그래도 저희들은 부양에도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게 죽었냐고요 이런게 죽었냐고요 당연히 반대편을 보여 드리죠 그죠 이게 신화 나오는 거 보이죠 안 죽습니다 여기 한번 아래 한번 봐봐 보세요 아래쪽에 이게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신화 나오면서 아니십니까 얼마나 신화 깔끔하게 나오면서 얼마나 뿌리가 깔끔하게 나옵니까 그죠 어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음 한번 봐보세요 깔끔하게 새가닥 멋지게 늘어오죠 그죠 물을 많이 주가지고 하는거 하고 물을 안 주가지고 주는거 하고 나중에 그죠 밟은 밑에 아니십니까 단절균이 붙는거 하고 안 붙는거 하고 나중에 그 단절균은 계속 유전적으로 아니십니까 고질적인 병으로 아니십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물 조금 주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냥 하고 어 균제는 이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 카틀리아를 기름해서 균제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균이 붙었다 싶으면 약 한 달간 저희들은 물을 말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균 자체가 안 있으면 떨어져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유전적으로 계속 그 균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난추들은 건강하게 안 있으면 자를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대두리이면 근제 사용하지 마시고 락스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호르몬제 사용하지 마시고 마감포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아니십니까 그죠 사람도 아니십니까 그죠 어떤 대체도 개장애 우리 속에 호르몬제나 또 뭐 억지로 약을 먹여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출산만 하게끔 만드는데 그 개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아니십니까 그게 잔악무독한 아니십니까 번제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꽃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 내가 꽃을 예쁘게 보게 즐기자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인 아니십니까 그런 약을 써가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꽃을 하시는게 아니에요 그런 식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난초여행 그죠 66회차 워크라나 카틀레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차후에 또 다음달에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모르시면 조금 하겠다 싶으면 제가 여기에다가 밑에 댓글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리면 그 전화에다가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그러면 제 음성을 듣고 싶으면 되드리면 전화를 해 주는게 저는 좋습니다 전화를 해 주면 일일이 다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곡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가면서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난초 특강 그죠 난초 워크라나 특강 66회차 아니십니까 난초여행을 여기서 마치 들어 가겠습니다 이야 여기 하면 바쁘세요 끈질깁니다 가틀리아가 아니십니까 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뿌리 건강해 놓고 시나 멋지게 뜯고 놉니다 오늘 조금 작게 기르면 이게 죽을걸 아니시면 이렇게 퍼시발레는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마감 잘 하시고 그죠 바로 끝나고 나면 66회차는 난초여행을 이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하고 나서 또 덴드로 방송을 덴드로 키우는 방송을 어떤 분이 고추석국을 아니십니까 기르는 방법을 물으시더라구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66회차는 두 번 방송을 연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번 한 번 빠짐없이 워크란을 잘 길려서 부디 예쁜 꽃 보시고 매달 매달 한 번씩 올해는 제가 판매방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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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판매방송도 하고 덴드로 더 기르는 방법 워크란을 더 기르는 방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처럼 시리즈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방송을 못 해 드리고 올해는 이제 한 달 한 달 질문을 받아 가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로날로 부양 아니십니까 구독자들 많이 늘어나는데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부양의 아니십니까 부양의 최고 아니십니까 난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